6-SIGMA, 6-SIGMA 경영, 6-SIGMA 운동, 6-SIGMA 품질관리 등 뉴스나 회사 기획자료에서 6-SIGMA라는 용어를 가끔 접할 수 있는데 과거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는 개념인 만큼 오늘 6-SIGMA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자 6-SIGMA의 정의는 고객의 관점에서 품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찾아내고 과학적 기법을 활용해서 100만 개 중 3.4개의 결점만을 허용할 정도의 무결점 품질을 달성하자는 개념이야 6-SIGMA에 SIGMA란 통계학적 용어로 표준 편차를 의미하는데 상품이나 서비스의 에러나 미스의 발생 확률이라고 할 수 있고 SIGMA 앞에 개수값이 클수록 높은 품질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 다음에 표에서와 같이 5-SIGMA면 100개당 고장수 0.0233건 6-SIGMA면 100개당 고장수 0.00034건으로 6-SIGMA는 품질이 양호할 확률인 양품률이 99.999%일 정도로 무결점에 가까운 매우 높은 품질 기준이라는 것을 우선 참고해보자 6-SIGMA 운동은 5가지 추진 단계라는 반복적인 과정에 의해 시행이 되는데 먼저 DEFINE, 정의 단계에서 고객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고객이 중시하는 품질 항목을 찾아내고 다음으로 MEASURE, 측정 단계에서 현재 분량 정도를 파악하여 프로세스의 현 상태를 확인 후 Analysis, 분석 단계에서 분량의 형태와 원인을 규명하고 분량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Improve, 개선 단계에서 분량의 원인 제거를 통해 목표하는 품질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세스 개선 활동을 실행하며 Control, 통제 단계에서 개선 결과를 체크하고 개선 프로세스의 지속 방안을 보색하며 추가적인 개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이 5가지 추진 단계를 계속 반복해가며 품질을 개선시켜 6-SIGMA를 달성하는 것이 6-SIGMA 운동이겠어 다음으로 6-SIGMA의 5대 성공 요소는 6-SIGMA 운동은 탑다운 방식으로 추진되므로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이 중요하고 정확한 데이터 수집과 적용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종업원 교육이 중요하고 6-SIGMA 운동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훈련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며 6-SIGMA를 위한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조직을 잘 만드는 등의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겠지 마지막으로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던 관리기법인 QC와 6-SIGMA를 표로 비교해 보았는데 QC의 목표가 제조 공정의 개선이라면 6-SIGMA는 고객 만족이 목표이고 QC의 개선 기법이 임기응변적 대처라면 6-SIGMA는 경영 프로세스의 총체적 개선에 의해 개선되며 바텀업 방식인 QC와 달리 6-SIGMA는 탑다운 방식으로 추진되고 QC는 제조 공정에 주로 적용되는 개념이지만 6-SIGMA는 구매, 마케팅, 서비스 전 부문에 걸쳐 적용된다는 것을 이렇게 간단히 표로 작성할 수 있도록 연습해보자 그럼 오늘의 이만 끝!